다음은 노트차가 한 번 안되는데 두 번 하면 되니까 그죠? 네 야외차니까 이거는 낫네 필레사면 저풍기를 불든지 뭐 제가 해야 되는데 야외니까 저 갈 필요 없지 저기 뭐야 설아가 없으면 저 갈 필요 없지 아 us 아 이거 오래된 데에서 빡수 말고는 안 돼요? 아, 그렇게는 없습니다. 지금 산안공단에 쓰는데 저희는 2000W, 3000W 같은 경우는 빡만 하고 있습니다. 그냥 타면 하면 진짜 안탑니다. 철판이 열물러. 열빈 만져봐도 열먹을 수는 없습니다. 육회는 달린 멍 MexWait 전벽의 서서 멍 펑을 옮긴 멍 펑을chain 멍 펑이 멍 펑으로 땅 밑으로 제거하는 게 아닌데 위에 있는 거를 선 상태로 그대로 간다니까 저기 무거운데 계란이 얼마나 무거울까 진동까지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생각에 많이 붙어있는 거는 오직 떨어져야 되고요 녹을 다 태우질 못하니까